못된 것들, 지들이 뭔데 결혼을 하라 말아야? 살날 얼마 안 남았다고 자식들 눈치는구나? 결혼해요. 당장 결혼해! 형님, 형님! 나갔어요, 나갔어. 자식도 눈치 보지 말고 결혼하세요. 당장 하세요! 뭐? 결혼? 결혼? 오 마이갓! 확실한 거야? 분명히 아버지가 그랬어? 알았어. 다시 전화할게. 왜? 여보, 여보! 왜?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? 여보! 오 마이갓! 오 마이 파더! 아아악! 어떻게 알고 왔대? 뭔 소리야. 자, 언니 폰. 어? 이게 어떻게? 설악산 차에 놓고 내렸다며. 갖다 주고 갔어. 아, 진짜? 그거, 밧데리 나갔던데. 충전, 충전. 여기. 어. 근데, 그 사람 차는 왜 탔어? 그게, 영업팀장님 보러 회사 갔다가. 좀 복잡해.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화기가 없어서 약속도 펑크내고. 미안해서 어째. 무슨 약속? 누구랑? 그 산소에서 만났다는 영감님. 내가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린다고 그랬거든. 한참 기다리다가 식사도 못하고 가셨을 텐데. 아휴, 진짜 우리 언니 어떡하니. 기껏 약속이 있다는 게 할배라니. 아휴. 빨리 죽는 데라. 요즘 내 집에 다 좋아? 아빠가 오피스탄 빼버렸어? 야, 부가온. 너 내가 패밀리로서 말고, 남자 대 여자로 뭐 하나만 묻자. 뭔데? 어제, 전 여친한테 새벽에 턱이 왔거든. 자니? 설마 그 열살 연상 조상님? 헤어지고 나서 처음이야. 누나도 나 못 잊는다는 거겠지? 못 잊지. 그치? 삼촌의 카드와 현금을 못 잊겠지. 야, 너 사랑 앞에 두고 개상기도 들이지마. 너 신성한 사랑 모독하냐? 삼촌, 정신병이야. 정신, 뭐? 모성 부재의 트라우마. 삼촌도 남들처럼 엄마 사랑 받으면서 컸으면, 그런 조상님한테 호구지 난당했다고. 트라우마? 아이고, 나 삼촌 마음 잘 알아. 우리가 모양새는 조금 달라도 시추에이션은 또 얼핏 비슷하잖아. 아이씨, 너 자꾸 왜 그래. 눈물나게. 걱정하지 마. 다녀오셨어요. 아빠 어디 갔다 와? 밥은? 저 먹었는데. 아, 여사님한테 저녁 차례라고 할까요? 점심이 늦어 아직 생각 없다. 난 배고픈데. 너는 네 집 놔두고 왜 허건날 둘락거리니? 아빠. 왜 다 나만 미워하냐? 이른 대통령보다 더 바쁜 게 너다. 뭐하노? 전화도 안 받고 다니니. 진짜 진짜 죄송해요. 내가 오늘 공사 담아. 아휴, 얘기하자면 연속극을 써야 돼. 그나저나 밥도 못 자시고 가서 어째 한 끼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데. 이번엔 내가 영감님 계신대로 갈게요. 댁이 어디셔? 밥은 뱉고. 밥 보면 은행 계좌나 불러보라. 은행 계좌요? 그건 왜요? 아, 아니다. 언제 그 사직동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들리라. 사직동? 예, 내가 이번 주 내로 시간 내서 꼭 들릴게요. 쉬셔요. 오늘 미안해요. 구세 끊으셨네. 근데 계좌번호는 왜? 고이스피싱. 에이. 말도 안 돼.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. 확실하다니까요. 그럼 그 중요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오든가. 가게가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문자만 보내도 훤히 보이는데 무슨 소나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. 확인해 보면 알겠지. 자리가 없는데요? 밥 먹을 건 아니고 뭐 좀 여쭤보려고. 네? 뭔데요? 오늘 낮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랑 오셔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하셨다는데. 여기 아까 제 앞에 계셨던 영간명이요. 오시면 안 돼요? 네. 나와요. 모르겠는데. 구름나 면허 주인 모르세요? 여기 단골이신데. 이북 사투리 쓰시고 꼬장꼬장하게 생기신 분. 참 이북 사투리 쓰시는 분 많아요. 그리고 우리 가게엔 기본이 십 년, 이십 년 된 단골들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 몰라요. 어제도 아니고 오늘은 양반인데 몰라요? 여기 앉은 할머니 보고 결혼해요. 당장 해요. 그랬잖아요. 오빠 죽겠네. 나도 죽겠어서 그래요. 아니 뭐 결혼 뭐 그런 얘기가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. 뭐 봐요. 이봐요. 공심이 안 나와요. 아니 죄송합니다. 아유 바쁘니까 나가요. 나가요. 아유 산소를 못 하게 돼. 나가요. 나가요.